한국국토정보공사 중전만 맡겨서 부르신다 아무리 법도가 절처럼 유시한다고 해도 그 자가 만든 용부가 있고 싶어 이리도 아름다운 모습을 보는데 갈 곳이 없습니다 잡자, 새로운 중전이 될지 누가 알겠는가 그곳에 모인 어떤 여인보다 더 아름다운 여인보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으로 만들어드리겠사옵니다 세상에는 할 수 없는 내 서로 만드는 게 있다는 걸 진짜 모르겠는가